하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혜연이가 저한테 생일선물로 줬던 이 100만원을 쓰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큰돈을 저한테 투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뭘 사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진짜 없어? 네 아.. 고민되는데 어떻게 하지? 근데 얼마 못 살걸? 오빠가 있는 옷이 하나에 100만원 하니까 100만원짜리 옷이 어딨어 가자 다시 혜연이가 카메라 끄면 가자고 할거에요 거짓말이네 뜯었고 너한테 안하는거야 진짜야? 아니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거에요 아 안돼 손 들어와 손 들어와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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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손... 여러분 바로 훔쳐갔어요 아니 오빠가 들고 있으라고 그랬잖아 도둑 도둑 들고 있으라며 나 안가져도 돼 아 여러분 이러고 또 카메라 끄면 또 뺏어간다고 진짜 가도 갈래 그냥 야 도둑 도둑 아니에요 여러분 줬다 뺐지 않아 지금 이거 줬다 뺐다 지금 한... 세 번째 했어요 와 진짜 주장맨이네 저한테 혜연아 이거 좀 들고 있어봐 이러더니 잠깐 촬영하러 나가자 이러더니 아 이거 방금 혜연이가 한 말편집 아 도둑 도둑 아니라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 저희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밥 맛있게 먹고 쇼핑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뺏어가지 마 혜연아 안 뺏어가 내꺼다 이거 복수할거야 기대해라 기대해라 저는 밥 먹고 왔어요 여러분 냠냠냠 어? 왜? 혜연아 혜연아 나 5만원 없어졌는데? 어? 너가 가져왔어 할까? 아니 우릴 만져 우릴 만져 아니야 아 진짜 혜연아 이건 뭔데? 여러분 오해해요 왜 여기 있는데? 나 아니야 오빠 자꾸 이렇게 장난치다가 내려버린다 여러분 보셨죠 혜연이 손버릇? 그만 훔쳐가라 나 아니라니까 안녕 안녕 오빠 생일 선물을 사러 여기 백화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부찌? 부찌부터 갈까? 부찌? 왜? 부찌은 좀 별로야 왜? 내가 별로 안좋아해 그러면 에르메스 에이 에이 왜? 거기도 내 취향 아니야 억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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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내가 사주는거니까 내가 사주는거 골라야되잖아 아 그런거야? 어 하지마 그럼 왜 돈으로 죽어져? 몰라 가시죠 응 다 별로야 별로라고? 어이구 그럼 저기 터물원 가자 아 터물원 뭐야 터물원 생일 선물을 사 아 진짜 사주기 싫게 만들어 아 아 스트레스 안봐 그래 안봐 너 나 못사게 하려는거 아니야? 아닌데? 짠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혜연이가 이거 오늘 못사게 하려는거 같아 무슨 소리야 내 생각에는 혜연이가 돈쓰기 아까워서 너무 나쁜거 같아 그럼 이건 뭔데? 그럼 이건 뭔데? 그럼 이건 뭔데? 여러분 방금 사왔습니다 제가 왜 못사게 했냐면 똥냄새 몰카에 대한 복수에요 아 그래요? 너무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복수를 해봤습니다 혜연이가 자꾸 막 이건 어때? 하면 구찌? 헤르메스? 이러더라고 에잉 에잉 제가 집에가서든 언제든 한번 추가로 신은 이미지나 영상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끝 고마워요 잘 쉬니까 생일 축하해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 돈이 이렇게 무서워요 나한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저 명뚱 처음 사봤어요 뭐할래? 이거 치기가건데 잘 신을게 사랑해 들어가자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